장비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음... 주황 받는 거목, 노레이브드 나뭇가지 데미지 감소가 증가하고 항상 적용된다. 그래요? 싫어요. 스태미나 빨리 올리고 싶어. 크레이토스. 아이씨. 야. 야. 너 방금 뭐 했냐? 방패병이다. 못 지나간다. 아니! 방패병은 왜 안 맞고 나만 맞지? 탱이 탱이어를 못 사네. 허무의 검. 점프로 저걸 지나갈 수 없었군요. 개발자의 아기가 느껴진다. 아니! 얘들 왜 이렇게 잘 던져? 엄마야. 강해보이시네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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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스타브님 엄팔 하겠습니다. 저는 못 참겠네요. 팔로우 취소합니다. 저기로 가는 길이 아니네. 아이씨. 뭐야 저건 또. 이 염력도 써? 아 점프하면 던지는 거야? 아니! 가만있어도 찔러? 로보톰이 언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프라임이기 때문에. 아마 영상은 남아있을 겁니다. 동보톰이. 프라임이 90일 저장이 되던가. 제 동영상이 80몇개인거 보면은 90일 저장이 되겠죠? 왜 쟤는 창도 안 질려. 에바 참치네요. 얼굴에 돌이 깨 한다. 거의 누구인가. 미안하군. 눈이 조금 어두워서 말이야. 탐색자라. 바깥 상황은 아직도 좋은가 보군. 다행이야. 주군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추방시켰어. 이제 이성에 남아있는 정상에는 없다네. 나와 주군을 제외하군. 자네가 찾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네. 난 알 수 없대만 자네라면 부디 고통스럽지 않게 더. 뚝베개를 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게임에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쓸데없이 길 헤매게 안 만들어 놨다는 건 좋네요. 아잇 짜샵을 켜. 박밀도 세네. 진짜 다크소울 할 때 제일 짜증났던 게 길찾기였는데. 뭐야 뭐야 뭐야. 뭐 내 자루야. 정무원이니 니들. 진짜 길찾기 난해한 게임이들 너무 싫어. 아이씨. 잘도 이렇게 게임을 만들었겠다. 잘도 이렇게 게임을 만들었겠다. 죄송합니다. 3천시간을 하셨다고요. 여기 망자가 있었구만. 망자가 나타났다. 길 찾을 때 표식 같은 게 있기는 하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카메라가 그쪽을 비춰주든가 아니면 빛나는 곳 그냥 빛나는 곳으로만 가면 길이 나오게 라이팅을 세팅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보통 길을 알려주죠. 그렇게 안 하는 게임들도 많고 어쨌든 길 찾기 힘든 게임 진짜 싫어요. 장비를 좀 먹었나? 돌이 깨! 서무의 검 검은 낮은 기력 소모율을 받는다 그래? 아닌데 기력 절반 쓰는데 쑤시기만 하라는 건가? 배기를 안 하면 근데 어차피 공속이 느리면 필요 없잖아 어차피 공속 비슷한 둔기 쓰는 게 낫지 돌이 깨! 둘 중 같은 게 불이 깨! 여행 따로 도리된다 왕국병의 복장 잔몹처럼 변했다 사인검 코사인검 죄송 진짜 코사인검 있는 건 아니겠지 아름다운 장식이 돋보이는 의식용검 네번째 검이면은 지금 장비 중에 제일 좋으려나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티어가 높으니까 좋을 거야 아까 왕국병의 갑옷 먹었을 때 오른쪽에 약간 길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와 왜 너는 도끼 안 맞니 아 망했다 죽었다 이 검이 마법효과 늘려준다고요? 회복도 마법으로 치나 이걸 방패 받기 전에는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안 돼 이거 정말 대단하군요 일다봉 드립니다 아 왜 이탈을 안 해 아 왜 이탈을 안 하지 아 왜 이탈을 안 해 아니 회피 눌렀는데 뚠뚠뚠뚠뚠뚠 뚠뚠뚠뚠뚠 약간 이거 리듬세상 같다 뚠뚠뚠뚠뚠뚠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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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제기술원님 반갑습니다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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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킥 아 이 게임 진짜 아야야야 아 왜 2타가 안되지 하이킥 봇이 최근에 녹두로님 하시더라구요 보니까 표정이 좀 안좋으시던데 안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야 던져 흠 아니 흠 흠 흠 흠 흠 흠 혼자 하려고 솔그린이 마지막 보스죠 거의 한 2-3일 걸리시는거 같던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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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서울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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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케 2타가 안나가 흠 이게 선임력이 안되는구나 손임력이한대서 1타가 끝날 때 그 타이밍에 눌러야 2타가 나가 어떻게 이렇게 추억하게 스티즈를 만들어야지? 닥트 소울 이마스터가 똑같더라도 해상도는 다르지 않을까요? 리마스터가 그렇죠 뭐 이게 안 빡치면 그렇게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게 만드니까 힘든 것 같아 빡치니까 컨트롤이 제대로 안돼 비켜 임마 그냥 친구인 척하고 지나가면 되나? 똑같이 생겼는데? 바라다 추호야 그만 죽자 아유 요정의 소라니 응원 감사합니다 그만 죽자 저도 그만 죽고 싶네요 헛 헛 헛 헛 아니 왜 반대로 뛰어 아이 저거 도끼를 맞았으면 저쪽으로 뛰어야 맞는 거잖아 정가드 역가드 어 아야야야야야야야야 하 날 좀 많이 버려ma 그래도 그 장 sarà gaming postal 아 저거 지금 생각난건데, 비트.. 비트콘 판다로 바꿔야겠다. 1비트는 묘비로 만들고, 10비트는 판다로 바꿔야지. 왕! 100비트는 황금 블러드 트레일. 좋아. 10비트 지금도 다르긴 달라요. 움직여요. 움직이는 묘비코님. 아닌가? 없어요? 없으면 그냥 그건거 같은데? 그냥 10비트 단위가 없는거 같아요. 제가 만약에 있었으면 거기 더 추가했을텐데. 1, 100, 1000, 5000이면 트위시 자체에서 지원을 안하나 봅니다. 만약에 있었으면 제가 넣었겠죠? 아닌가?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저 너머에. 0 아무튼 cub 슉, 슉, 슉. 지금이다. 피해! 아이씨. 피해! 아니! 비켜라 해골놈들아. 와 센즈. 센즈야 니 동생 여기 많다. 아 저거 때리면 부서져요. 와 센즈 언더테일 아시는구나. 베니입니다. 나가세요. 언더테일 아시는구나. 와. 아야야. 으아. 공격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응원 감사합니다.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게다가 선임력도 안되기 때문에 2타를 쓰려면 타이밍에 맞춰서 눌러야 되는데 조금 늦게 누르면 이렇게 1타가 두 번 나가고 너무 빨리 누르면 1타만 나갑니다. 갈게요. 샤즈가 던져놓은 표 그거 깰 수 있나. 가 의심이 들는데요. 레벨업 노가들 하면 깰 수 있으려나. 돌이퀴요 돌이퀴도 한 번 써볼까 와 개실베니아 저거 개실베니 저거 저거 못냐메 아시 차라리 이렇게 점프를 해야되나? 와 센즈! 으악! 진짜 설부가 이것들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게임을 게임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개발자님 슬망입니다 야잇! 미쳐! 도끼 맞으면서 그냥 가야되나? 몇백 믿고 하이로잉다님 반갑습니다 구스탑님 당신은 노대체 아니 잠시만요 키어킥님 후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헛! 하하 진짜 슉 슉 슉 슉 슉 슉 행첨 슉 氣 꾹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험난한데 앞으로도 이런 쓰레기 같은 구간이 더 있나 아야 아잇 좀 비켜 길막충극협 뭐 보통 이렇게 죽다 보면은 아 이때 뛰어야겠구나 하는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런게 없어 그냥 언제 뛰어도 죽어 뭔가 드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들어요 도린님 반갑습니다 원거리 무기는 사용 횟수 제한 있어요 근데 한 번 써볼까? 괜찮은 것 같은데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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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방금 창 던지는 거 대시로 피하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됐을 텐데 변업 왼쪽 위에서 저거 네모난 칸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게 아야 두 번째 있는 게 보조무기인데 지금 보조무기가 힐입니다 저게 두 번째가 보조무기고 아 좀 좀 좀 니들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아이템인데 제가 들고 있는 아이템도 힐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둘 다 힐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 개꿀 쇼컷 열었다 열었다 뒤져 뭐야 이거 뭐야 나 서장 안 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딧 아 안 해요 그런 거 아 야 아씨 그런거 안 합니다 아 방금 연게 조컷이구나 그러면 세이브 포인트는 어딨지? 여기였나? 아아아아아아 이걸 어떻게 높이게끔 해요 아야 아야 여기가 아닌데 어디였지? 여기, 여기였던 것 같은데? 길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래 여기다 비켜봐 왼쪽에 세이브 포인트 같은 거 없나? 방문을 환영하는 영체어 허나 그대가 찾는 선물은 이 나라의 보물 선왕의 요품과 그의 의지에 따라 그것은 내줄 수 없네 모든 걸 내려놓고 편히 쉬게 그리고 잘 가게 저게 그 예의바른 미친놈이지 널 죽일 것이다를 길게 말한다고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여기서는 지금 어깨가 한 방 컷 길게 말하는 동안 더 살 수 있어 아 이거 이동했을 때 저장 안 되는 거 좀 그래 내가 적응해야지 그래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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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고놈들 참 무진장 잘 던져 그러게요 숨겨진 길도 한번 가보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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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다 쎄네 쟤들 넘어지는 거 귀엽다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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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 예전에 던저나 엠파이터 마법사 마법사 처음 나왔을 때 대쉬공격 몬스터한테 안 맞으면 저렇게 넘어졌었는데 그거 생각나네요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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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죠? 처음에 배틀메이지 넘어질 때는 그것 때문에 배틀메이지에다가 저거 돈 주워주는 크리처 이름이 아미였는데 그거랑 합쳐가지고 뱀이라는 합성어가 나왔죠 돈 줍는 크리처라고 여기도 뭐 있는 것 같았는데 없네? 아야 그래서 뱀이었죠 근데 그 뒤로 약간 의미가 바뀌어서 그냥 귀여운 점미어처럼 됐어요 엘미, 배미, 산미 그냥 법스한테는 다 붙는 점미어로 바뀌었어 아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아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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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어떻게 피해? 다섯 개가 있는데 아니 물론 무적에 아니 회피에 무적이 붙어있어서 피할 수는 있겠지 여기는 뭐 있었더라? 뭐야 아무것도 없어? 푸석한 모래밖에는 없잖아 너 아야야야 여기 아니지 여기 아니지 어디였더라? 여긴가? 아 여기다 여기서 위로 가는 거였죠 왜 얘들 상대로는 데미지가 이거 이거밖에 안 되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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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프라임 마크 날고 계셨던가? 비트 배지 날고 계셨었죠? 어쩌다 프라임 배지를 저걸 아이씨 탐색 탐색 참외실 참외실 참외실이 더 빠른가요? 참외실이 더 빠른가요? 아 아닌데요 아니 저 전에 노란.. 아니 녹색 비트 배치 달고 있었잖아요. 아 이걸 이걸 몰아가네. 팽 아야야야 너무 아프고 녹색을 달 때까지. 아니 이미 녹색이시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바치겠습니다. 유유 일단 이거부터. 아이고 조신이 백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황금 블러드 트레일 감사합니다. 1등 배지라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건 없고 감사합니다 짐승의 도끼 짐승이었니 너? 아휴 돈의 유도 꺼무 위키 등재 조건 적어보니까 그거 뭐냐 나무 위키를 자기 채널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등재 조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위키에 검색을 해야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어떻게 홍보 목적으로 쓰냐 작은 나무들아 이야 야야야야야 야 아니 오히려 그 페이지가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야 트래픽이 늘어나서 위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나무 위키가 뭘로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래픽이 높아지면 좋은 거 아니야? 아야야야야야야 뭐가 자꾸 늘어나는데 와우 아 패턴 겹친다 설이 안하니까 으아 와우 우우 아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야야야야 아이.. 이제 실없다 성며승부다 나이스 축복에 절여진 3장 제가 이거를 못 봤네요 2의 제기할 수 있다고요? 저거 2의 제기 기간 지났던데요 제가 이곳 잡느라 채팅을 못 봤네요 수정전쟁이 있었어요 다른 링크 붙일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예전에 준큰풍 논란 때도 그렇고 사이트가 트래픽 적당히 높아져서 나쁠 건 없죠 자유편집일 때 먹고 갈 필요가 있나 하지만 항아리 최초 클리어 스트링은 삭제하면 안 됐다 이놈들아 맞아 안 됐어 이놈들아 아니 대체 위키에서 왜 그런 걸 그냥 뭐 내 이름 올라가 있는 게 꼴 보기 싫었나 보지 쌈장 쌈장 단어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이묘한 선수 아닌가? 어? 아닌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기억력이 좋네 죄송합니다 제가 스타크래프트의 조회가 깊지 않습니다 스타 개못해요 이기석 선수 이기석 선수 그때 TV 광고 나왔던 것만 기억합니다 낡은 도끼 이거 약간 그 일본의 현수막 현수막이 아니라 그 뭐 광고판 그거 그거 닮았는데 깃발 단체로 돌아가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길 알려주는 거는 항상 오케입니다 여기 밑에가 원래 뚫려 있었나? 왜 갓본차 됐죠? 꽤 능력이 있군 가져가라 탐색자의 반지 한심하군 너는 왜 그 물건에 집착하는 거냐? 너를 빚어준 여자는 죽었으며 여자였어? 네가 만난 이들은 모두 장신이 아갔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숨만 쉬며 죽을 날을 기다린다 우리의 생에 의미가 있다 생각하나? 내가 그 의미를 만들어 줄게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선물이었지 네가 맞다 이 건물에 지하여 통로가 있다 그곳으로 가라 행운을 빈다 제가 몇 대 때려주면 삶의 의미를 찾지 않을까요? 야 이거 범위 되게 높다 근데 스태미나가 훅 달네요 이거는 일단 써볼게요 영체 이동에 기력 소모가 감소한다 피해를 입으면 기력이 회복된다 3장이 아니라 심장이었어? 3장인 줄 3픽 이력 많이 줄어드는데? 괜찮겠다 쓰레기요 진짜 쓰레기예요 그냥 아무 효과 없어요 진짜 쓰레기였던 거임 단체 소환사의 복장 옷버스 두고 갔어? 오우야 마법폭격 정신의 타편 정신의 타편 창조 저거 입으면 이렇게 된다구요? 갓 갓 갓 갓 아이템이었네 뼈 작은 뼈 정신의 타편 와 파피루스 기록사의 기억 타편 얘들은 살아나네 어 이거 경험치 줬는데? 어 개꿀 경험치 줌 이게 그 마르지 않는 샘인가 그거냐? 창조경제가 이걸? 저거 10비트는 아이콘 따로 없나? 아유 응원 감사합니다 매크로 켜놓고 자고 오면은 레벨 몇 도이실까? 아 마제님 반갑습니다 오시자마자 이런 꼴을 아 저거 경험치 차는 게 문양이랑 똑같은 마크가 점점 커 어? 아 막아놓긴 했네 실시간 패치인줄 아이피 벤당 할 뻔 단체 소환사의 복장 영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 대부분이 죽었다 뭐야 이거 스탠딩 스탠딩 포즈로 바뀌네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정신의 파편 정신의 파편 이 짓거리를 나말고도 생각한 사람이 당연히 있었구나 나 저거 블러드 보내서 봤어 아야 너도 냥꾼이니? 아 뭐야 이거 체력채우고 으읗 까마귀 너무 쎄 스피드 Aggreg帶 님은 또 누구죠? 쟤도 본적이 있는거 같은데 님 저랑 똑같이 생기셨네요 이게 그 미러전이야 쟤는 페링? 아니 몇발을 쏘는거요 매너겜하세요 악할전이라고요 까마귀는 왜 또 현란한 무빙으로 모두 맞아도 아예 페링당했네 근력강화, 힘의 재충전 저거 둘다 마법이지 저런 네임드급 애들을 잡으면 뭘 주긴 주는구나 그래 여긴 무슨 일이지? 이제 여긴 죽거나 돌아버린 자들뿐이다 그들과 함께기 싫다면 들어가서 후회하지 마라 나? 글쎄 가짜 인간 존재에 뭘 이해할 수 있겠나 내 치누, 혈연, 사랑 모두 과거의 유산에 미쳐버렸다 내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절망간뿐이지 그저 이렇게 앉아 저 멀리에 누군가들을 하염없이 볼 뿐 그들과 함께하기 싫다면 들어가서 후회하지 마라 아이템을 안주면 왜 모두 쓸모없는 햄빛이다 사우론의 눈 아이씨 나 왜 복수전이야 갑자기 아까는 중간 네임드 잡느라고 저거 포션을 다 먹어서 죽었는데 총으로 때리네 아야야야 그냥 이거 반지 빤쓰러낼 때도 좋다 스테미나 거의 안달네 선빵을 칠 수 없다니 이거 어떻게 피하라는거지? 스템이나 모드라는데 아이씨 어쩐지 최대 체력 늘려주는 템을 많이 주더니 애들 데미지도 세졌잖아 애들 데미지도 세졌잖아 애들 데미지도 세졌잖아 이거 스테미나 적게 드는 무기 들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딜하면 회피할 스테미나가 낫네 아이씨 아 저게 맞아? 뭐죠 뭐죠 뭐죠? 어떻게 피하라고? 이 패턴이 제일 쉬운데 레벨업 마력석 마력석 이거 저거는 레벨.. 레벨에 있는거 똑같이 생김 저게 마력석이었군요 공격 강화 공격 강화 다음 2회의 피해량을 2배로 만든다 잊혀진 고대의 기술 소비 아이템을 충전시킨다 순간적으로 기력을 최대 체로 회복시킨다 다 한번 써볼까요? 이거 너무 쓸모없는데 이거 너무 쓸모없는데 기력이 좀 많아지면 그때는 좀 쓸모이실려나 창조 창조 창조는 한번밖에 못쓰네요 이거는 필요없겠다 뭐 언제 한번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마력석 영체 이동에 무적시간이 증가한다 공격강화 한번밖에 못써? 필요없네, 이것도.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미스터리 박스를 준다고요? 왜 미스터리일까? 왜냐면 알려주면 아무도 안할 쓰레기 보상을 주기 때문이지. 아무튼 그럼. 아야. 벨브를 믿었음? 게이브 킥. 밑에도 길이고 위에도 길이네. 대신 거여운 쓰레기를 드리겠습니다. 셋.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영채님? 조금 실수해버렸네요. 전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옛 동료들은 모두 미쳐버렸어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았을 거야. 영채님, 당신이 마지막이에요. 이 건물 안에 피수된 치료수가 있어요.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게 느껴져요. 부디 사라진 빛을 다시. 왜 잠들었는데 아이템을 주지? 그냥 몰래 내가 빼온 거 아닐까? 자고 있는 사이에 바지를 고고학자의 복장. 안 입어. 아, 나 이거 입을 거야. 도대체. 오잇. 깜짝이야.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정신에 파편. 어.. 밑에가 길인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위를 먼저 가보자 아이씨 뭐 똥 뿌리고 다녀 정신의 파평 기사한테? 기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야야야 아니 이 맵 밖에서 때리지 말라고 매너도 없어 시야 밖에서 때리면 안 되지 안 되지 쟤도 쫄보네 아, 6발을 써? 똥 깨매서 똥 뿌리는데 문제라도? 아 아 에라이 야 쏴봐 빵 뭐야 뭐야 미친놈이라 아야, 잠깐만, 아니 뭐하나 한번 볼랬더니 정의 정의 저스티스 레인 프롬어버버 얘를 잡으면 뭔가 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잡힐 것 같네요 아 기타구 그 방구 멍 아 어 아 아 아 어 아 아 2 2 2 2 2 2 2 2 하나 둘 셋 뿅 뿅 아니 저걸 판정 에바 참치네요 아니 피켜 두고 보자 물약 들고 다시 온다 빨간 맛 또 있네 빠빠 빨간 맛 그냥 죽고 다시 오자 뭐야 플랫포머다 아아 동겜 길이 길이 되게 여러 갈래가 있네요 일단 여기부터 가볼까 저 총 쏘는 것도 맞으면 떨어질 거 아니야 소름 돋는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 양심이 풍성하신 분 양심에 면도 필요하신 분 노루발 못 뽑이 보통 못 뽑이라는 말을 쓰나 저거 낚시인 거 같은데 빠루 똥 뿌린다 똥똥똥 꼭 낚시인 거 같아요 그냥 억지 히힛 히힛 쫄지 히힛 히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저 발탄도 낙사의 기운이 물씬 나는데 아니 근데 저기 안 갈 수도 없고 아이 다시 못 올라가네 한 번 내려오면 끝이구나 빨간 맛들 두 마리나 있어 일단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세이브 포인트에서 너무 멀어져서 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세이브 포인트가 나온 지 한참 지났어 죽으면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 세이브 포인트 어딨냐 세이브 포인트 줘요 빨리 장난치지 말고 여기 있다 위에서 제대로 안 찾아본 곳이 완전 가득한데 아까 그거 낚시라고 그냥 지나갔 세이브 안 하고 여기로 왔으면 큰일 날 뻔 했네 아까 낚시라고 그냥 지나쳤던 거기도 가야되고 빛나는 검 아까 낚시같다고 그냥 지나쳤던 곳 거기도 가야겠죠 아까 그 칼 들고 설치던 애 괴도 잡아야되고 아야 아이씨 왜 맞았을 때 반대쪽으로 넋백이 되는 걸까 아니 고등님 반갑습니다 갓게임이라고요? 역시 람보를 좋아하시는 분답게 알아보시는군요 정신의 파편 오늘도 또또또또또 또는 진행을 하겠죠 늘 그랬듯이 한 11시 넘어서 그쯤에 할 것 같습니다 늦으면 12시 빠르면 11시 아유 센즈머리 저거 먹고 죽으라는 거야? 으앗 짜아 뭐야 안 보이는 게 있다 이거 보이게 하는 방법 없나? 신뢰의 도약 야 비켜봐 나 지나가게 아이고 이런 그냥 쟤들 공격 무시하고 피 채웠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잠겨있다 잠겨있다 얜 마법사의 드레스 드레스도 입을 수 있어? 아 뭐야 은신 유닛이다 아니 왜 안 맞아? 왜 안 맞지? 쟤가 때릴 때만 내가 때릴 수 있나? 아닌데요 아닌데요 고대요 요새 그냥 무시하고 시작하는 데 보다 여행자의 가방 드로우 카드 플러스 2 첫 턴 저 유령 같은 놈들은 뭐 있어야 때릴 수 있나 본데? 살았어? 헉헉헉헉 흐헉헉 어린 신입 더러운 냄새는 쫄기는 편인가? 흐허허허허허헉 나는 실패한 쓰레기더미 그리고 버려진 살 땅을 이곳에서 평화를 맛보고 있지 난리를 이대로 돼버려도 나는 행복해 너도 불행에 서왕하지 않는게 좋아 각오는 언제나 아픔을 동반하지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와센즈 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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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으 아 보스전이구나 아 네발낙지 와아 해골 모아서 해골 만들었어 아야 아야 뭐지 왜이렇게 보스인데 잠옷같지? 눈이 반짝이는 날아다니는 해골가가지라니 위험이 없군 아 잠깐잠깐잠깐잠깐 미안해요 저 패턴 피하는거 되게 어렵다 이렇게 죽는건가? 그쵸 보스가 하찮게 생겼죠? 실제로 능력시도 하찮군요 근데 피없다 이제 물하 어어 얘네는 좀 더 쎄보이는데 나 죽는다 와 살려줘 살려줘 나 피없다 세이브 포인트 어딨냐 세이브 포인트 어딨냐 님 또 뭐해요 앉아계세요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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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가야돼? 저거 먹으러? 내가 왜 여기까지 오지? 그냥 죽으면 여기까지 오는데 드레스 뭔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저거 아이템 다시 먹으러 가야겠네요 빠루 역시 최종템에 있구나 둔기는 사활이가 짧으나 적의 방을 깎는다 이거 둔기였어? 잘못된 시대에 사는 올바른 사람이라면 잘못된 시대에 사는 올바른 사람이라면 드레스 와 여캐 와 갓겜 아니 너무 대놓고 여캔데? 맙소사 갓겜으로 바뀌었습니다 갓겜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갓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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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데미지 왜 이렇게 약해? 아잇 바로 데미지 왜 이렇게 약해? 아잇 바로 왜 이렇게 약해? 데미지 14밖에 안 뜨는데? 으아아아아아 목소리는 차마 구할 수 없었나? 왜 목소리는 그대로죠? 구스타님 해명해주세요 아아 아까 레벨업 직선이었는데 죽었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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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 다 깍였잖아 아 자 한두 마리 잡으면 레벨업 가기였는데 얘가 그나마 경험치 많이 주네 얘 잡고 가자 레벨업 필요하면 얘들 잡으면 되겠다 아 얘들 보니까 예전에 둘리 생각난다 고길동 아저씨는 검성이셨지 소드마스터 거기서도 해골들이 저런 칼 들고 다녔는데 뭐야 쟤 포움만 잡고 공격 안하는데 아 마법 쓰는 애였어 저거 반격기인가 본데 공격 안하는거 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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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였다 여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 양반 입고 있는 옷인가? 이 옷이 사람들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 오직 나만이 살아남아 순환을 수월했다 마지막 영체요 나에게서 성모를 가져가보아라 아니 왜 이렇게 세요 아줌마 이게 최대 체력을 막 퍼주는 이유가 있어서 이제부터 애들이 쎄니까 막 퍼준거야 이거 힐 들고 오니까 약간 맞딜 해도 되네 이제 그거 해볼까? 패링 해볼까? 패링은 중요하다 패링에 실패해서 맞아 죽더라도 패링은 중요해 패링은 중요해 기하학 b 뱃 뱃 저거 체링 되긴 되나? 아 그러게요 이제 풀피 채워주는 소모품이 더 낫겠다 아니 들어오자마자 쓰는 게 어딨어 반칙이야 저거 아무리 봐도 배 아파서 배 뭉쳐주는 건데 아니 정의 샷건이네 쎄게 쎄다 근데 후 딜레이가 엄청 긴데 아니 오우야 어떻게 피하나 아 이거 후 딜레이가 너무 길어 이거 페링용 총은 아닌가 보다 채팅 써주려구요? 아니 노노노 노노노 위대한 기적 주변을 폭발시킨다 무슨 마법이지? 아니 왜 쟤들이 데미지 입어? 이거 한번 써볼까? 뭐 벽에 붙어있는 모기 잡았나? 데미지가 저기 배떠 시전 시간이 너무 길어서 페이즈 넘어갈 때 낫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실수했다 아 뮤즌 비닝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걸 맞네 아 방금 방금인가 아닌가 방금 그건 무슨 패턴이지 방금 그게 페이즈 넘어가는 건가 아 자살 기술인데 그린동아님 반갑습니다 이거 언제 쓰라고 만 틀어놓은 기술이지 잠깐만요 일단 아이템부터 바꾸자 체력 더 채우는 아이템 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체력을 회복한다 보조무기가 충전된다 보조무기의 피해량이 증폭된다 이거랑 써볼까 한번 써보긴 써봅시다 데미지 얼마나 나오나 아 나 죽는다 뭐야 캔슬됐어 캔슬됐는데요 아야 저렇게 시전 시간이 긴데 한 대 맞으면 바로 캔슬이야 이거 쓸 수 있긴 한 겁니까 저거 에너지 팟을 때 이때 뭐야 안 나가는데 맞아서 캔슬된 건가 또 언제 쓰지 이거를 이렇게 시전 시간 긴 거를 어떻게 써 일단 써보고 싶다 제일 그럴싸한 거는 페이즈 넘어갈 때 쓰는 건데 아니 또 캔슬됐어 쓸 수 있긴 한 거야 안 쓸래 엔틀리아님 반갑습니다 안 써 안 써 대회복 각성제 퇴력이 최고야 체력이 최고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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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얼. 고대유산. 뼌데? 이거. 저거 뭐냐. 바람의 나라에 전사들이 들고 다니는 그거잖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해골굴에서 나오는 거. 어쨌든 빠루 쓸 거인. 빠루. 현철중검. 그죠. 마력을 품은 유골. 방어율이 하락하나 기력 회복이 상승한다. 써볼까? 어차피 한 대 맞으면 죽는 게임 아니었어. 공격 마법이 증폭되나 사용량이 줄어든다. 공격 마법의 딜레이가 감소한다. 공격 마법의 딜레이가 감소한다. 어디로 가라고 했었지? 어디로 가라고 했었지? 까먹었네요. 대피소였나? 지하? 방금 깨고 어디로 가라고 했었는데. 무너진 대피소 맞죠? 여기 옆에 못 가던 길이 있긴 했었는데. 아 여기 있다. 그 저주받은 힘이 느껴지는군. 수년 전 많은 이들이 답을 찾아났었고 모두 실패했다. 그리하여 남은 마지막 길이 바로 네가 가진 선물이다. 빠부짓을 완수했구나. 축하한다. 그 선물은 세상을 멸망시킬 장치다. 사용하면 이 세상의 암흑기가 가속된다. 고고학자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우린 헛짓을 해온 거지. 너와 나에겐 두 개의 선택밖에 남지 않았다. 성물을 완성시키고 모두를 임종시킬지. 이 마지막 죽음을 천천히 기다릴지. 닥전. 사명으로부터 도망쳤던 나는 할 일을 하기로 했다. 자, 들려주거라. 네가 가진 선물을 돌려주거라. 본래 내가 했어야 할 일이니. 아아이. 얘도 영 세화할 줄 아네. 아이씨. 총 쏘는 거 봐. 역겹다. 아이씨. 나도 총 쏠래. 페링 대결. 안 되는데요? 그냥 아예 안 되게 막혀있는데? 아니 예수에 때릴 수가 없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때릴 수 있는 거지? 일단 때릴 수 있긴 하네. 근데 언제 때릴 수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 아니 뭐 언제 때릴 수 있는지. 아니. 어떻게 때릴 수 있긴 한데. 아이씨. 아야야야. 아.. 으음... 앤쓰니 왕쒀 먹는구만요? 야이 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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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뭐야 광성검이야? 아 그냥 풀타임 있는거였어? 그냥 맞딜하면 되겠는데? 아 참 나 참 그냥 체력 회복템 들고 맞딜하면 되는거 하냐 그러면? 백지강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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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을.. 아야야야 두번 연속 총패턴이 뜨는게 어딨어 세수없어서 당했다 두번 짓들은 두번 짓기 마법스는 타이밍을 잘 못재겠는데 그냥 빨리 외울 수 있는걸로 들고 갈까 패스 개펜 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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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장나는데? 비 좀 채우자 쟤는 페링 타이밍 왜이렇게 널더라냐 에이 불합리하다 나는 페링 쥐뿔도 타이밍 어? 개뿔 안 나오는데 오라드링님 반갑습니다 바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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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총 쏘고 쟤도 총 쏘는데 왜 내가 총 다 썼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흠... 그나마 이게 회피랑 스태미나랑 제가 세트를 다 맞췄는데 왜 이렇게 스태미나가 없네요. 거기다 칼이 스태미나 낮은 부분인데도... 스태미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총은 조금 별로인데 마법은 통할까? 총은 써보니까 절대 안가세요. 그냥 회복 들고 오는 게 낫겠다. 평타를 치면 약간 3번 정도 연속 회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잠시 동안 회피가 안 되고요. 이거 시전 시간 긴가? 짧네. 이거 들고 가자. 회복 풀템 들고 가는 게 제일 낫겠다. 거의 2번, 3번 정도 회피하고 나면 잠시 동안 회피를 못해요.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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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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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다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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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하더라도 총 패턴을 먼저 빼야 되나? 아 나 진짜... 저거만 안 맞으면 딱히 딜이 센 부프는 아닌데... 아 나 진짜... 카카오 쬐들 카카오톡 총에 쿨타임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아까 두 번 연속 썼어 죽었는데.. 총 패턴이 빠지고 나서 때리는 것도 말이 안 돼. 두 번 연속 썼어.. 아까 죽었으니까! 방금도 두 번 연속 썼고.. 아르바이트는 잔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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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댄 밖에 안 박혀? 잠깐만 4댄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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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무기는 그냥 이쑤시갠데 다른 무기도 똑같은가? 저것만 이쑤시갠데 그러면 이거랑... 스테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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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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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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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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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안되는게 있겠지? 아니면은 된다 치더라도 타이밍 너무 더러운 패턴들이 있을거야? 그런거만 아니면은 저런거 패링하려고 까불면 안돼 아니 근데 저 공격은 어디가 맞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리트하죠 아잇 잔상에 데미지 남는거 뭐야 네모네모빔 아니 저거 네모 너무 아 됐어 불평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한다 아니 아니 아 그래 잘 피하면 되지 아 돌거 없어 일단 부딪히면서 패턴이 키는게 다 졸려야지 플래그요? 이더 일단 저거 심장은 빼자 심장은 이거 완전 솔모없네 저기 왜 장신구가 안... 안 껴지지? 퍽은가? 아 A에 껴져 있던 거 B에 끼면은 방금처럼 에러 나는구나 살았어요 다리 아잇 잘 못 눌렀다 피지컬이걸 성물은 얻었는가? 그렇군 탐색자여 나는 큰 죄를 범했다 이제 나에게 속죄를 기회를 주게 속죄를 참 특이하게 하시네요 저거 땅에 판적 있어? 대체 어느 문화권에서 속죄를 저런식으로 합니까? 대체 어느 문화권에서 속죄를 저런식으로 합니까? 대체 다가가서 속죄를 지켜보는 것의 미소가? 대체는 저에게 속죄를 지켜보는 것 같고 아, 저에게 속죄를 지켜보는 것 같지만 패링을 연습을 하자. 이미 죄가 많아서 1스텍 덕세트 했다는 건가? 아니, 저 빠른 순간에 뒤돌아서 내려 치는구나. 나 저거 방향... 아니, 다잘님 오신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2패 넘어가는 거야? 잔상이다, 잔상. 야, 이거 좀 패턴 많이 더럽다. 이건 조금 많이 더럽네. 어쩐지 1페이지가 좀 쉽더라. 내가 이렇게 게임을 더럽게 하니까 쏙쇠를 하겠다는 거구나. 얘는 쏙쇠 좀 해야겠다. 게임 더럽게 한 줄에. 2패, 2패 어떡하지 저거? 라고 말하면서 1패에서 죽음. 아, 이런 게 어딨어? 야, 다시 해. 2페이지에 약간 답 없는데? 물론 1패에서 죽고 있지만요. 1패, 2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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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패. 1패, 2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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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패. 1패, 2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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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패. 2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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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패. 다시 해. 다시 해. 얌얌얌얌얌. 2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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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패. 아... 음... 아... 음... 예, 따로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1패, 2패, 2패, 2패. 진짜... 방향전우는 저렇게 빠르네.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닌데. 기자를 못 눌렀네. 2패, 1패. 고고는 날이라고 genomβα시다. 그 후에 우선을 puts 기자가 Trade oncimento 전 ideas ware. 어떤 사격으로 접시해 주십시오. 근데 Launch interference 주소 Vielen실이. el 아니 점프 시켜놓고 저거 점프로 못 피하는 건가 그래? 진짜 게임이 역겹게 하네 아 몇 바퀴스 날라 온 적 있어 아 진짜 배파게소 아 진짜 배파게소 아니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지 다른 애예요 옷 바뀌는 건 그냥 스킨입니다 근데 스킨을 바꿨는데 성별이 바뀌었어요 영체한테 성별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아 맵 밖에서 날아올 거면 사운드라도 나아야 될 거 진인디님 반갑습니다 인사를 못 받네요 인사를 못 받네요 아 잠깐만 집중해 왜 저걸 맞아 이거 패턴 겹치는 거 진짜 너무 더럽다 이 페이스 저거는 너무 그냥 게임 자체에 실망하게 만드는 패턴이야 저거 다시 하자 아맡 아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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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박이면 괜찮아. 아, 됐다. 마지막에 엇박이던 게 정박이 되면서 좀 쉬워졌어. 아까 까만 애가 라스트 보스 아닌가요? 환영검. 네, 무명의 탐식살검. 뭐야 이거. 얻은 건 저 검 두 자루가 끝이야. 옷도 얻었네. 그런 거 상관없고 드레스 입을 겁니다. 이름 없는 탐식살의 총. 이건 좀 빠른가? 이거는... 페링용이 아니네. 그 어느 곳도 아닌 곳. 그 어느 곳도 아닌 곳. 얘가 막보에요, 그러면?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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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웅. 브라. 모기 모기다 모기 잡았다 못잡았다 모기를 분명히 때렸는데 안죽네요 요즘 모기들은 좀 튼튼해 저거는 뒤로 피하는건가? 일단 비비다 보면 어떻게 피하는지 감이 올거야 흥믹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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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패...공격 판정 있어? 좀 더 넣는다 너무 많다 뭐지? 2팬가? 혹시 3패까지 있나? 저기서 2패 가는 거면 3패까지 있는 거 아닐까? 막막한데 갑자기? 2패 패링은 모든 패턴에 다 되는 건가요? 아 뭐했어? 그냥 패링하기 쉬운 패턴만 패링하면 되지 음... 잘못 눌렀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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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게임 얍삭하게 하네. 공중 콤보로 원콤이라니. 점프로 피하는 게 아닌가 본데? 다섯 개의 끝. 나도 못난다. 와 미쳤다. 키우키우. 구독 갱신을 이제야 합니다. 코스모스 퍼스트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갱신을 이제야 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스태미나 빨리 세울 정도가 없나? 스태미나 빨리 세울 정도가 없나? 스태미나 빨리 세울 정도가 없나? 스태미나 빨리 세울 정도가 없나요? 스태미나 랩한 정신을 헹갈려 его. 스태미나 랩한 정신이 필요하다. 스태미나 랩한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거 이제 끌어당기는구나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 뭐지? 회피로 비빌 수 있는 공격인가? 아야야야야 내렸으니 뭐 또 패링이 되네 아야야야야 오버했다 아 스태미나 없었네 패링했다고 너무 열되지 말고 적당히 빠져야 스태미나 관리가 되겠구만 짜자자 이제 1페이지는 아야야 아니 이런게 어딨어 나쁜놈아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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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2페이지 안가? 나 왜 2페이지 안가 너 아니 나 2페이지 갈 줄 알고 그냥 프리딜 하고 있었는데 저거는 페링이 안 되는 패턴인가? 테링 실패 너무 많이 했다 페링만 더 잘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아야야 아 저거 검 뒤로 뺐다가 휘두르는 패턴이 두 갠데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 소리가 나나? 아니 저거 어떻게 피해? 아니 저거 피하는 방법 모르면 계속 맞아야 되는데? 기사의 검? 배링하는 건가? 아 그럴리가요? 그냥 대쉬로 피하는 건가? 테링으로 피할 수 있는 패턴은 없을걸요? 아유 옷을 바꾸면 안 되죠 아씨 스태미나 없어서.. 스태미나 없어서 죽은 거지 이거는? 아씨 스태미나 없을걸요? 아씨 스태미나 없을걸요? 아씨 스태미나 없을걸요? 아씨 스태비나 없을걸요 아님 스태미나 apparat 받odus 2패 가기 전에 피 많이 깠네요. 별 사이 없지만. 아니 2페이지 저거. 조금 시간 걸리겠는데. 쪼꼬미 뭐야 이게 아니. 뭔가 각이 모여야. 그러려니 하지. 저거는. 너무 양심 없다. 아니 왜. 진짜 맵 밖에서 패턴 나오는 거는 너무 더러워.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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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겠어? 1위 2위 1위 2위 3피 무적 시간 증가 테리영 아이고 이런 1위 1위 2위 2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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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패턴이 손에 익을 때까지 그런 방법밖에 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체 딜타임이 언제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 때리라는 거지? 아... 나 피 먹고 있잖아. 다음 패턴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난 이걸 끼면 좀 날려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0에서 4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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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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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바로 가 exe-ype about 20% bet. 참 착각 amigos . 이것이 동시에 맞나왔네요. 왜 때리고 날려? 2패 넘어가 빨리 멘탈이 늘렸다 죽는 거리 중 또 죽었는 일 1패 다음 내direct 아, 이게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테미나 권리가... 아 이번 공중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냐. 패턴 괴롭다 진짜. 그만 좀 띄워. 아 트램펄린이야. 아니 무슨... 앨범 받기만 하면 다 뜨냐. 디스어빌리티의 님 반갑습니다. 많이 맞았네. 잔상에 맞았어. 넓게 쐈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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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즉 구요미입니다. 안 끝남. 맨날 죽음. 딱... 담 걸린다. 대시브템 소모품 한계 증가랑 무적 시간인가요? 해피 무적 시간. 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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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걸, 괜찮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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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맨날 떠있다가 볼지 않다 보냐. 그냥 저거를 뺄까? 제시 효과도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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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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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지금까지 외우지 않았어? 아... 진짜...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잡아야 되는데... 2페이스 블링크 패턴... 효과음이라도 팍팍 들리면... 왜 보겠는데... 게임 소리는... 내가 칼질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 뭐... 이케...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것도 패턴이 여러 갠데 그거나 좀 외워볼까 왜 이걸 진작에 안 보고 있었지? 진작에 좀 저 패턴을 외웠으면은 훨씬 나았을 텐데... 진작에 좀 더 패턴을 외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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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잠깐만. 아, 진짜 떴을 때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왜 이렇게 아딕트 손에 더럽게 띄우는 패턴이 너무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저거 아직도 패턴 파악이 안 되네. 블링크 한 거. 아니, bgm.. 아니, 효과함도 똑같고 아예 모션은 안 보이니까 모르겠어. 진짜. 아예 모션이 안 되네. 아예 모션이 안 되네. 아예 모션이 안 돼. 아예 모션이 안 되네. 아예 모션이 안 되네. 아예 모션이 안 되네. 아예 모션이 안 되네. 이런 조작법을 해본 적 있어야지 떴을 때 이렇게 납법하는 게임이 처음 해봐 이런 거. ㅋㅋㅋㅋㅋ 캐릭터가 공중에 떴을땐 아래 버튼과 점프키를 누르세요 아래 버튼이 아래 버튼이 하.. 띄럴 아이씨 저건 또 뭐야 아니 다섯번 때리는 것 저걸 패턴을 어떻게 구분하라는 거야 아아 왜 썩을 봤지 아이씨 아 뜨는거 뜨는거 세워하는거 너무 힘드네 이게 이게 왜 손에 안익지 뜨면 이걸 누르라고 왜 그걸 못해 아이고 허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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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냥 랜덤인가? 그럴리가?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3타, 4타, 5타 있는 거 아닌가?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저 연타 패턴 너무 짜증 난다. 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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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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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패까지 안 되네. 1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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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패... 1패... 2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블링크를 하든 내가 공중에 뜨든 보고 있어야 대처를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페링은 다 실패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타만 쓰는 게 스템이나 덜 드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 풀콤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탈피 탈피 이번 판 이번 판 이번 판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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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풉 탈피 는 저게 더 센데요. 4 더 높네. 기존에 쓰던 게. 빠루는 어떨까? 딜은 빠루이긴 한데. 스테미나 너무 모자란다. 한 번만 더 써볼까? 빠루를 들고 1타씩 치면은 더 나으려나? 그냥 리듬 틀어지니까 별 차이도 없는데 이거 씁시다. 근데 창은 창도 종류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창은 한 개밖에 못 먹었네. 스테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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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7시간, 8시간 되지 않았을까요? 집중력 다 떨어졌다. 스테미나 다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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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력 다 어디갔지? 하긴 뭐 한 보스만 계속하면 나만 할 리가 없지. 한 보스만 더 신난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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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패링 된 줄... 충분히... 집중력만 받쳐주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집중이 안 되네... 저거 검 뒤로 빼는 데서 패턴이 대체 몇 개나 파생되는 거야. 아 진짜 모션 만들기 귀찮았나... 아이컷... 응? 준비동작이 달라야... 무슨 공격이 나올지 알 거 아뇨. 꼬으면 이미 게임 만드시던가 이거야? 아이컷... 아니 모션이 만들기 싫으면... 사운드라도 다르게 해주는가... 저게... 뭔 패턴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이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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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징대봤자... 어차피... 깨는 사람은 다 깨는데... 징징대봤자... 아... 나만 손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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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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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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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왜 맞냐 저거... 근데 뭐 저거는 맞아도 큰 상관없긴 한데... 별로 데미지가 센 것도 아니고... 근데 저게 피격 이펙트가 똑같으니까... 그니까... 와닿는 게 달라... 실제 체력 게이지가 낀 거 보면은 그냥... 맞은 것도 아닌데... 그니까... 아이고 늦었다 아이고 늦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게 뭐야 아니 금방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안자네 하긴 뭐 한 번만 실수해도 쭉 다르니까 그런 거긴 한데 아니 충분한데 저게 맞어? 나쁜 놈아 아 아 아 아 하아 이런 괜찮아 보셨난하면 다 찬 아이고 스트리밍이 없어서 못피는데 아이고 이런 반대로 썼어 총을 아니 근데 스탭 아이템까지 꼈는데 스탭이 내가 이렇게 모자라 저거를 한 번의 피로는 피할 수 없는 공격이잖아 그러면 그만큼 스태미나를 많이 아껴야 돼? 공격 직전에 맞춰야 기절해요 아이고 조졌다 다시 하면 되지 아아아아아 헝 체력타 날렸는데 아 아 아 아 아 서 아 하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조작도 안 되는 데다가 체력도 딸 피라서 다음 공격 맞고 죽어. 아이고 이걸 봐줘. 실수했다. 반대로 썼어. 큰일이구만. 아이고 이런. 아 답답해. 뭐야 이게. 뭔가 의미 없이 시간을 날리고 있는 것 같아. 네. 아 왜 반대로 쏘지. 나 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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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거 그냥 이렇게 슈욱슈욱하면 안맞는건데 아야야야야야 아이 뭐해 반대로 승소를 해 아야야야 아야야야 아야야 아야야 알코 나커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난민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나나나 나 포션 났었다 다시하자 나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커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나나나나 아이고 이런 또 다시 하고 싶어졌다 다시하자 아니 오늘 하하 참 아니 이거를 몇 시간째 하고 있어 아니 금방 깰 것 같은데 아니 금방이 아니지 그래 이미 금방이랑은 거리가 멀고 아니 못 깰 것 같은데 자꾸 죽으니까 아아 비명광입니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하나 둘 셋 넷 저것도 패턴 랜덤이라서 둘 셋 넷 아니 저기서 모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면은 아아아아아아 저기서 모으기가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면은 저 패턴은 패링을 포기하는 게 낫지 저 패턴은 패링을 포기하는 게 낫지 그 새상따라 checking 넷 결라 ół 바람 슉 슉 슉 슉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오우야 아이고 하나 아니 이런 하나 둘 셋 마무리 아이고 이런 혈액물상 슉 슉 슉 슉 아이고 이런 슉 하나 둘 셋 넷 4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슉 슉 슉 때리고 하나 둘 슉 슉 슉 슉 슉 하나 둘 셋 없다 샷타다 아이고 이런 뭐야 왜 살아있어 슉 아 죽은 줄 알았네 아잇 흫 흫 근데 2패 때 패링을 안 하려고 해도 하 너무 딜타임이 없어요 저거 아잇 이런 씨 패턴 늘 연계되는 시간이 너무 빠르고 게다가 제가 저 공격들을 다 피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결국 딜 도작이 안 되면 그 딜을 그러니까 체력을 다 깎을 때까지 결국 제가 회피를 해야 되고 그만큼 회피 난이도가 올라가죠 결국 이 수식의 딜로 잡으려면 제가 회피를 은편하게 잘 하든가 아니면 패링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회피를 제가 다 하지를 못해요 쇽쇽쇽 이번에 오타도 있어? 회피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회피를 하면 되겠지만 회피는 못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체력은 확실히 깎이는데 그 딜을 따라가려면 패링을 해야 아야 이거 패링 너무 실패 많이 했는데 다시 할까? 아니 굳이 패링하려고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피해서 맞는거지 패링이라 해봤자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그냥 피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니 물론 패링하려다가 맞은 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세피하면 되는데 패리해서 맞았던 적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 대부분 공격 범위 밖에서 밖에서 총을 쏘고 굳이 패링을 안하고 회피만 해도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회피만 하면 딜타임도 딜타임도 엄청 오래 걸려서 한참 동안 회피를 해야 되는데 제 공속은 저렇게 빠르고 딜타임은 없고 아이씨 패링을 아예 포기하고 이렇게 회피만 해도 결국에는 제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회피할 시간을 줄이려면 패링을 해서 그만큼 딜을 넣으면 그만큼 회피를 해야 될 시간이 줄어들니까 제가 3페이지 한 번 갔을 때도 패리를 세 번인가 네 번 성공시켜서 3페이지 갔었거든요 피해 뿅 뿅 뿅 아이고 못 피했다 피 먹고 하나 둘 셋 보기 피하고 숙 쇼 쇼 슉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아니 스테미na 없다 이 망할 놈의 스태미나 회피 스태미나 감소하는 거 껴도 이렇게 스태미나가 없으면 어떡해 스태미나 파밍 같은 걸 안 해서 그런가 설마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와 야야야 2페이지를 합시다 아이고 이런 슛! 슛! 도망가고 아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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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벅사! 둘 셋! 막타! 아이씨 스태미나 없어 도망가고 둘 셋! 빵! 하나 둘 셋! 빵! 아유 빨리 썼네 막타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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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총 한 발 남았는데 하나 아직 한 발 남았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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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한 발 헛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둘 셋! 막타 때리고 슛! 슛! 슑!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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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하나 둘... 때리고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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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때리고 슉, 슉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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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슉, 슉, 슉 슉, 슉! 때리고 슉, 둘, 셋 막탄 없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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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때려 아씨 섭리의 건 정말 깨고 안기쁘네 뭐라고 이렇게 오래 걸렸지? 석무를 이용합니다 석무를 이용하면은 다 뒤진다면서요 아까 mpc가 얘기해줬는데 모든 기억이 공허해지니 이었고 허무의 시대가 도래한다 여친같은거 필요없습니다 끝이야 아 그래픽 담당이 따로 있으시구나 그건 몰랐네 스페셜 땡스 스페셜 땡스 많은 스페셜 땡스가 있네요 스페셜 땡큐 하드모드로 다시 시작합니다 레벨과 아이템은 저장됩니다 스페셜 땡스 텅스페셜트 스페셜트 스페셜트 좋더라 멍 centres 이놈이 대화 안해 이놈이 죽어 있어 레벨은 왜 그대로지? 킹레이황 같아 요즘 어쨌든 이거 끝내긴 했네 아니 체력이 왜 저답이야? 불안하게 저장 세이브 포인트 어딨어? 여깄다 아이고 섬리의 검 화신이 사용하는 힘의 모습 저거 네모네모난 먼지 여기서도 나네요 낡은 복장 뭐야 왜 아이템은 그대로 있는데 복장은 왜 빨리 드레스 갖고 와 아휴 어쨌든 끝냈다 하드모드 할란가 안할란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아우 힘들어 아니 애들 피통이 왜 저래요 뱅뱅이도 있네 역겨운데요 역겨운데요 오늘 제일 역겨웠던 그 이 뭐냐 이거 이거 함정이랑 깨시 함정 있는 곳 가면은 바로 바로 빤스런할 것 같은데 바로 게임 사퇴할 것 같은데 노말 난이도에서도 극꼬라지였는데 하드모드면은 빅업을 하겠는데요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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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보이드 메모리였습니다 보이드 메모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